day and fly 미안해 네네 약간 너무 왕타기고 이제는 아니 모르겠어 왜 그러지? 아.. 파이팅 왜 이렇게 한마디 해가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귀염이 시연이의 생일인데요 지금 몰래카메라인데 시연이의 표정이 시연아 미안해 몸도 안좋은데 언니가 언니가 참 너에게 고생을 시키는 거야 하지만 시연이가 좋아하는 엘사 케이크 이제 시연이의 몰카를 끝내러 가겠습니다 두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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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에게 고생을 시키는 거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주시옵니 생일 축하합니다 울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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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이거 뭐야? 생일 축하해 엘사야 엘사야 엘사 시현이가 좋아하는 엘사 이거 어떻게 잘라요 그냥 구멍만 해도 돼요 축하해 시현이 모래카메라 성공 울어라 울어라 울어라